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규제 간섭 이런 거에 반대해서 자유를 요구하는 자율, 셀프룰 자유를 요구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12-108493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탈출이 보통은 광고가 안 붙어요. 안 붙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재수가 없으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많이들 도와주시면 세뇌탈출을 더욱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조금 보시면 한국이 매일 5만 명대 신규 확진이고요. 20명에서 60명 정도 사이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대부분이 기저질환과 노령이죠. 미국은 10만 명대의 신규 확진이고요. 이 중에서 한 1%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만 명대 신규 확진이고요. 이 중에서 한 200명에서 300명 안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4만에서 6만 명대 신규 확진이고요. 수십 명에서 300명 정도 안팎의 사람이 매일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약 2.5배 내지 2배 하면 됩니다. 이게 인구 딱 비례예요. 한국이랑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망자도 그렇고 신규 확진 발생자도 그렇고 일본이 인구가 한국에 2.5배쯤 되는데 발생자 수도 10만 명대 한국이 한 2.5배 되고 또 사망자 매일 돌아가시는 분 숫자도 한국이 한 2.5배쯤 됩니다. 일본이 조금 더 많이 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이완은 100명 미만이 신규 확진이고요. 신규 확진이 굉장히 작아요. 타이완이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1만 명 미만이 신규 확진입니다. 사실은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반면에 사망자는 한국보다 좀 높아요. 수십에서 백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매일. 뉴질랜드는 신규 확진이 하루에 수십 명에서 한 70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뉴질랜드 역시 청정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죠. 너무 심각하게 규제를 해서 지금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게 보통 이 세 가지 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진행 상황인데 첫 번째 코스는 뭐냐. 처음에 감염이 돼서 연두색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중에 일부가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호흡기 달고 이렇게 되죠. 폐까지 들어가고 폐까지 감염이 심해지면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중환자실까지 가는 거고요. 또 일부는 감염이 된 다음에 병원에는 가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주위에 보면 이게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병에 가는 거예요. 저 아는 케이스도 요새 코로나 보통 걸리면 일주일 만에 털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그러니까 온갖 걸로 나중에 설사도 나고 또 좀 근육통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꼬랑지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꼬리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 경우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이게 오미크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감기랑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시고 또 백신 같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방어벽을 좀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볍게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튀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기전이란과 노령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제한이 너무 심해져서 오래 가니까 통제가 이게 공포통제냐 냉정자율이냐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화두가 눈앞에 닥친 거예요. 우리는 이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하죠. 저 아는 분은 자기의 동선이 QR로 드러나는 게 싫어서 QR을 안 찍어도 되는 그러한 널널한 가게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데 찾아서 다니기가 귀찮고 그래서 저는 또 저는 보통 때 아는 동네만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동네도 많이 가니까 이제 QR 찍어야 되면 그냥 찍어버리고 말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든지 사람 못 만난다든지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황당했던 건 네파 대리점에 갔을 때입니다. 어느 지역에 네파 대리점 갔는데 옷가게잖아요. 아웃도어 QR을 찍으라는 거예요. 밥집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냐 물어봤더니 그 대리점 얘기는 본사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파에 공식 강의합니다. 당신들이 뭐길래 정부 지침에서 더 나가서 우리 가게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귀할 찍으세요. 그건 굉장히 야만적인 통제 조치 아니냐라고 제가 네파에 공식 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그 대리점 사장이 그 순간에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본사에서 그런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사에선 그런 오다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공식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대리점 찾아가서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미크론 같이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전염력이 강한 그래서 하루에 막 5만 10만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QR 전자출입 명부가 이게 유의미하냐 이거 가지고 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냐 뭐 할래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사람 동선 다 뒤져가지고 그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 다 뭐 연락한다 아니 하루에 그게 100만 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전자출입 명부 뭐하러 찍고 있냐 그러면 이제 말하죠 그래도 백신 가진 사람들로 출입을 제한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출입 제한은 가게 주인의 영역에 맡겨라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고 그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파 대리점 옷 파는데 이 옷 가게 이런 데는 출입 제한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데를 밝혀주라 그래서 가게 주인이 예를 들어 밥집이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저걸 온라인에서 왜 찍냐 오프라인에서 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가게 주인이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쩔깍하고 찍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오프라인에서 가게 주인이 유관 확인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출입 기록이 그러니까 한 개인의 동선이 국가 기관에서 수집된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해요 저거 반대하는 거를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저는 이제 뭐 다행히 체질이 이런 백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터까지 맞았고요 이제 당연히 면역력 높여야 되니까 비타민C,D인데 현대인이 비타민D 결핍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햇볕 속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D 결핍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근데 비타민D가 웃기는 게 지금 당장부터 비타민D 알약을 먹는다 그래서 그 결핍 수준이 바로 차고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몇만 원 쓰셔서 병원 가셔가지고 비타민D를 순간적으로 팍 높여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5만 원, 7만 원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D를 주사를 맞아서 확 높여놓고 그리고 또 알약을 드시면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비타민D가 면역력이랑 아주 직결되어 있죠 또 아연 저는 종합비타민제에 아연 들어있는 거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저는 이제 견과류의 요새 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제 소화, 배변 이런 거가 견과류로 저는 잘 컨트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과류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장 운동 잘 시켜서 배변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뭐 각종 미네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몸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요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게 지방이라서 물론 불포화 지방이라서 몸에 좀 덜 해롭다 혹은 안 해롭다는 건데 오히려 몸에 좋은 데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 지방이라서 덜 지치고 저거 먹으면서 제가 덜 지쳐요 확실히 덜 지쳐요 탄수화물 줄이고 견과류 많이 먹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양이 저게 작지 않은 양이거든요 한 주문이 넘는데 제가 저거에 하루에 한 두 배에서 세 배쯤 먹습니다 그래서 부근에서는 저보고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에 꽂히면은 상당 기간 저렇게 뭐 요란을 떨고 법석을 떨고 먹다가 또 때가 되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란 야단 법석 기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만큼 다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보 좀 하고 잘 자고 그것이 최상의 방어수단 아니냐 다행히 기저질환 없고 고도비만 아니고 당뇨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운의 케이스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상상태는 오래 끌 수가 없죠 비상상태라는 건 오래 끌면 이미 비상이 아닌 거예요 비상상태는 짧아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애들 마스크 쓰고 다니지가 2년인데 애들 마스크 벗겨야 됩니다 애들은 전혀 저걸로 병이 중증으로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 마스크는 좀 벗기는 게 맞다 애들이 야외활동이나 호흡량이나 혹은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표정과 이걸 인지하는 능력 이런 거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다 마스크 쓰고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합니다 마스크 다 벗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통제로부터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해서 냉정자율로 넘어가야 된다 공포통제로부터 냉정자율로 넘어가야 된다 제가 댓글에서 계속 야단 맞지만 저는 백신 반대론자는 아니에요 백신은 부작용이 없다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상당한 방어력을 높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백신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는 그건 개인의 자율의 영역이다 정부는 홍보를 할 수 있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강제적 효과를 가지는 백신 패스 QR코드 전자출입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적용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할 때에도 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프라인상으로 현장의 주인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한 개인의 동선이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된다는 건 굉장히 꺼림직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백신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위험하지 않은데 본인들이 그걸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이게 과학적 지식이 널리 알려지니까 이 좌좀 정부들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이게 다 아주 미루 말할 수 없는 깨좌좀 좌파 정부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에 의한 과도한 통제에 대한 국민 저항이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드디어 어저께 국민 저항에 맞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tate of emergency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나다가 그 얘기는 트럭커들의 트럭 시위죠 온타리오주 수도 오타와 오타와가 온타리오주에 있는데 거기에 트럭커들이 이제 수천만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컨테이너 트럭커들이 이제 뭐 겁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14일 트루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책임있는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완전히 제어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헛소리죠 비상사태 이거 살벌한 겁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게 국가 비상사태법 그러니까 State of emergency act 혹은 emergency act에 의해서 선포한 건데요 이게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시상황법 전쟁 때 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전시상황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살벌한 법이에요 검토적인 조치를 보면 이걸 악랄하다고 해야 될지 지능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항단체의 계좌를 동결한다 저항단체의 모금 창구를 폐쇄한다 그 다음에 트럭이 회사 소유인 경우 그 회사의 자산을 동결한다 너희 트럭 관리 못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트럭이 회사 소유인 경우 보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트럭에 사고가 났다 쭈그러들었다 기스가 났다 이거 보험 처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각 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 10개 정도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쾌백주 반발했고요 2위입니다 마니토가 주 반발했습니다 거기 5번째쯤 되는 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스카치안 이게 6번째쯤 되는 주입니다 이런 데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 반발의 로직은 뭐냐 야 우린 필요 없어 이런 조치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야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는 이 비상사태 조치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지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좌점 깨좌점 좌파점 보거든요 깨좌점 정분대 캐나다 트럭 이게 아주 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고 좀 지독해요 이 조치들을 보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연예인 분위기의 좌점 수상 연예인 분위기의 좌점 대통령이 되면 이게 조치가 너무 살발해진다 지금 저게 이제 트루도거든요 트루도 트루도인데 딱 그 가르마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저는 저 트루도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국이 연상되는 거예요 조국은 이제 가르마를 왼쪽에 탔고 트루도는 가르마를 오른쪽에 탔는데 조국이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바꾼다든지 트루도가 가르마를 왼쪽으로 바꾸면 둘이 형제라고 그러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루도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위험한 그러한 대통령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 필라는 좌점이 정치인으로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극도로 긴장하고 절대로 찍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왼쪽 애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황태자 시해범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낙점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그래서 황태자라고 믿어지는 조국을 사실은 사냥해서 낙마시킨 주역이죠 캐나다가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정도로 몰린 겁니다 정치 위기로 그럼 캐나다가 그러냐 또 다른 좌점 정보가 하나 있죠 뉴질랜드 아까 보셨지만 뉴질랜드 하루에 몇 명 발생 안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국가가 통제합니다